그렇다면 헬스케어 AI의 규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헬스케어 AI를 막 부러줘도 되느냐? 이게 아니죠.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좋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건 엔트민이라고 해서 AI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분야에 굉장히 많은 뉴스를 알리는 건데 ACR,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라고 해서 방사선 영상의학과 분야의 제일 큰 미국 소사이어티에요. 여기에 AI랩에서 배포용으로 AI 플랫폼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좀 많이들 쓰라고 공짜로 이렇게 제공하는 사업을 했나봐요. 그렇게 해서 그 뉴스를 배포를 했는데 바로 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휴합이라고 네이처의 페이퍼도 내신 영국 의사인데 이 분이 이제 그 AI 컴퍼니 쪽에 컨설팅도 하고 그러는 분인데 좀 굉장히 좀 엄격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이제 AI 시스템을 그냥 아무나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게 하는 게 과연 말이 되는 거냐? 이거 FDA 승인받았니? 그렇다면 니네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의 리스크를 경감한다든지 제품을 서포트 한다든지 잘못된 리포트가 나왔을 때 또는 법적인 문제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딱 그냥 네거티브하게 반응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것 쪽을 추진했었던 그룹 같아요. 이분들이 한 얘기가 잘 생각해 봐라. 지금 의사들이라고 해서 도구라든지 또는 교과서 같은 거 안 쓰냐? 다 쓰잖아. 그거 보면서 네가 진단을 내리고 뭐 이럴 때 쓰는데 책에도 옛날 책이고 그러면 지금 틀린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 FDA가 책임을 지냐? 아니잖아. 만약에 당신이 매트랩을 쓰고 있는데 매트랩에서 프로그램을 짰어. 그래서 매트랩 관련된 것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계산해서 무슨 진단을 내렸어. 그러면 이제 의사가 책임지는 거지 그 매트랩 프로그램을 FDA가 승인을 안 내줬다고 쓸 수 없는 거냐? 이렇게 딱 반응을 했어요. 둘 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한쪽 시각은 이거는 굉장히 시리어스 한 거니까 좀 책임성 있는 곳에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고 이거 공개하고 배포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도구 같은 거고 어차피 의사가 책임지잖아?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뒤로도 이어집니다. 얘기가 FDA가 커머셜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돈도 매기고 이래야 되니까 레귤레이션을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휴하비가 그게 틀렸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FDA의 역할은 단순히 돈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하면 충분하게 레귤레이션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책이라든지 매트랩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 디바이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이거는 어디까지나 영상의학 소프트웨어 형태를 가지고 있고 진단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규제의 대상이 맞는 거야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루코 댄 레이너라고 호주 의사인데 이분도 연구 페이퍼 많이 내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두 라디얼로지의 입장을 지지를 했어요. FDA가 상용으로 판매되는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 맞지만 모든 디바이스를 전체적으로 다루는 건 아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라든지 홈그로운 소프트웨어 잘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이미 많이 쓰이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까지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나 같으면 예를 들어 트라키오스톰의 경우에 따라서는 볼펜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내가 의사로서 레귤레이션 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잖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휴화비는 역시 마찬가지로 디스워글이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환자에게 리스크가 가는 거고 그것은 상용으로 판매되는 것이든 아니든 크게 상관이 없다. 이런 입장을 제시를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레미 하워드가 제레미 하워드도 사실은 AI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업적을 낸 분이기도 하고 이분은 엔지니어 출신이긴 한데 정말 디지털 헬스케어 특히 AI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 가지고 많은 거를 한 친구예요. 엔리틱이라고 하는 회사 공중 창업자이기도 했는데 이 친구는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논의도 했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의사들하고도 얘기해 봤고 이랬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더라. 휴화비가 또 그거는 이미 승인된 메디컬 디바이스에 대한 다른 용도의 사용에 대한 얘기지 그리고 또 개별적인 개인에 대한 얘기지 이게 어떤 도구 형태로 해서 배포될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할 때는 다른 얘기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숙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둘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리스크와 베니핏을 잘 고려해서 찾아내야 되는 건데 디지털 헬스나 AI는 결국엔 그래서 이노베이션과 레귤레이션의 밸런스를 잡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FDA에 이와 관련된 것들이 논의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소프트웨어에즈와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SAMD라고 약자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시리어스한 정도? 위험한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클래스를 4단계까지 지금 나누고 있고 예를 들어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진짜 특별하게 시리어스하지 않은 경우 2단계는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 크리티컬한 것까지 진단이나 또는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리어스하지 않은 거예요. 클래스2, 클래스3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리어스한 심각한 진단이라든지 또는 치료 이런 것들은 3 그 다음에 진짜 크리티컬한 것은 4 이렇게 나눠 놓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마다 정의를 또 해놨죠. 크리티컬이 뭐고, 시리어스가 뭐고, non-시리어스가 뭐고 이거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나누고 있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인공지능에 맞게 프로세스를 요즘 수정하고 있더라고요.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한번 승인나면 끝인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수정할 수도 있고 데이터 업데이트를 받아 가지고 바꿀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큐먼트를 주고서 그때 그때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어떤 좀 쉬운 과정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AI라든지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고려를 좀 많이 해 가지고 혁신성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기존에 FTA가 가지고 있었던 리스크 관리 그런 부분들도 만족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식약성도 되게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난 몇 년간 그렇지만 계속 이게 수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진짜 많아지면 그리고 많이 쓰이게 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표준화된 어떤 절차가 결정될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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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